안녕하세요. 이악민입니다. 2023년도 지방직 구급 응용효과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10일 날 시험이 구급시험은 굵직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준비기간도 다르고 공부한 정도 또 결과는 다를 수가 있지만 누구나 시험 앞두고 떨리시고 떨리고 마음 졸이지 않은 분들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노고의 제가 강사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현재 해사 강좌입니다. 해사 강좌 듣는 분들은 크게 세 분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23년도 시험 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합격을 예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어떤지 과락률이 어떤지 합격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들어보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3년도 시험 보셨지만 대비로 좀 아쉽게도 이제 좀 과락이 난 경우에요. 이 분들은 이제 시간차를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듣는 게 목적이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24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한번 들어볼까 이런 느낌을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들어볼 것 같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시험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한번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우리가 목적을 취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에 앞서 영상의 첨부 파일은 다음 카페 이학민 토목 측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화면의 영상에 좌측 좀 봐주시겠어요?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는 우리 챕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기출문제 개수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어떤 누적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페 이학민 토목 측에서도 다운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기출률 가끔 묻는 분들이 출제율이 달라졌냐고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출제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게 나오는 부분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 최근에 한 2, 3년이죠. 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쉬웠어요. 거기에 포커스 맞추신 분들은 좀 낯설다,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작년이나 워낙 쉬울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착각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난이도죠. 난이도. 난이도. 이건 이제 날씨랑 똑같습니다. 날씨 얘기할 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23도입니다. 24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체감하기 좋게 해서는 연평균 날씨와 비교를 해보거나 아니면 어저께 날씨와 비교해서 온도가 올라왔는지 내렸는지 비교하면 실제 체감하기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연평균, 그러니까 전체 어떤 평균 난이도 개수와 맞춰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험인 23년도 국가집과 비교해서 난이도가 어땠는지 혹은 22년도, 21년도와 비교해서 난이도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저는 모든 문제를 우측에 보시면 A형부터 그 다음에 B형, C형, D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형부터 D형으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보통 초급자나 중급자와 노력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A형과 B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C형은 약간 이제 역학적 센스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사람마다 재능이 있잖아요. 운동을 잘하고 노래 잘 부르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C형이고요. D형은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이 D형은요. 문제 난이도와 별개로 이걸 플러그그램 문제인가?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지뢰 같은 문제?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D형입니다. 우선 연평균 날씨에 해당하는 밑에 꿀팁 보시면 평균, 지난 10년간의 어떤 전체를 제가 전부 다 평균 냈습니다. A형은 8개고요. B형은 6개, C형은 4개, D형은 2개에 해당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2번, 오늘 날씨 어떠지 보도록 할까요? 23년 G 방식이죠. 보시면 A형이 7개고요. B형이 8개입니다. 꿀팁에 나와 있는 평균 개수, 연평균 기온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합산 개수죠. 14개, 15개니까 다소 쉬워졌다. 하지만 실제 체감하기는 특히 완전 비중공자분들, 완전 초급자분들이 걱정스러운데 이분들은 A형 위주로 보다 보니까 A형 개수가 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 느끼기엔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C형, 동일하고요. D형이 하나 줄었네요. 전반적으로는 연평균 기온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날씨와 비교해서 어땠는지 보도록 할게요. 23년도 국가직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수를 보시면 23년도 국가직 시험이죠. 6개, 8개 그죠. 비교해 보시면 A형에서 한 문제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완전 초급자분들은 이것조차 느낄 때 문제를 봤을 때 미세한 차이도 보통 쉽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형에서 좀 더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기에 혹은 또 중급자 이상의 어떤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차이에서도 국가직보다 조금 쉽지 않았나? 아주 조금? 아마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D형이 줄다 보니까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익숙한 문제 그런 것들이 보이긴 보였겠죠. 그래서 국가직 부담 조금 쉬우나 전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22년도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22년도 지방국가 21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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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자꾸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2년 지방직 보도록 할게요. A형이 11문제죠.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B형이 5문제. 누적 개수가 16문제인데 누적 개수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A형 문제야. 거기다가 학원가에서 그때 막 쉽게 나온다고 사실은 많이 바람을 집어넣어서 수강생들을 끌어먹었거든요. 거기에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쉽게 나오는지 알고 거기에 문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특정 파트만 공부하던가 아니면 A형 문제나 기초 문제만 그냥 몇 회분만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연평균 기온과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만 해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경향을 보이게 된 거죠. 국가직 때 보시면 뭐 일리가 있습니다. 열건 문제니까 그렇게 오픈하기 좋았겠죠. 그 다음에 21년 지방직도 열쇠 문제지만 A형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국가직 봐보세요. 사실 그동안 꿈에 문제가 나왔던 거죠. 20년 지방직도 이렇게. 하지만 과거를 보시면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매년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공통과목은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직렬별로 과거에는 문제가 달랐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다 통합돼 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원래는 또 별개의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전부 다 문제가 통합되다 보니까 공통과목이 전부 다 공통이야 진짜.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나리를 조금만 더 어렵게 낸다고 하면 특정 직렬이 다 빵구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통과목은 무난하게 문제를 내되 직렬받아. 채용윤원이 많은 직렬이 있을 수 있고 채용윤원이 적은 직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어렵다 쉽다 이게 아니라 공통과목은 무난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전공은 그 어떤 해외 특징에 따라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죠.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픈 부분이 있어서 이거 뭐 타차 나중에 기회가 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락률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과락률은 문제 어렵다 싶다라고 해서 사실 문제 어렵습니다. 과락률 높을 거예요. 문제가 쉽습니다. 과락률 낮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응시인원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가식 때 응시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국가식 때 응시인원이 사실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거의 30% 넘게 줄어버렸죠. 천명에 윽박하는 인원이 사실 줄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누가 빠져나갔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실력자분들이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새로 유입되는 초급자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건지가 복잡하게 계산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사실은 뭐 중도입니다. 중도. 그러니까 아마 작년 기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락률의 판트인지 보통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작년과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조금 확장해서 우리 설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도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다 붙여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계 보시면요. 설계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개수가 보시면 A형이 9개, B형이 6개고요. 쭉 보시면 C형, D형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날씨에 해당하는 지방식을 보시게 되면 10개, 3개죠. 그렇죠? 13개? 여기 뭐 15개.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까운. 어저께 날씨 어땠어? 239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교해서 보시면 상당히 뭐 비슷하죠. 그렇죠? B형이 뭐 조금 많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예민하게 발언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좀 어렵게 느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 2년 기출에 준해서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믿다가 원래 나온 대로 나오니까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마찬가지로 20년 지방, 국가 이렇게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어우 장난이 아니었죠? 20년 지방식 보시면요. 역대 채도... 역대 가장 특이한 시험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A형이 제가 강사한 이후로 17개가 나온 적이 없어. 합치면 19개죠? 국가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A형은 줄었지만 15개, 18개, 16개, 16개 이런 적은 사실은 없어요. 지나가 보면 과거에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커스 맞추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왕좌왕다. 출제 경험이 바뀌었다고 오판하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원래 라운드로는 나온 거고요. 작년, 재작년이 워낙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준비하셔야지만 내년 시험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쉬울 거나 쉽다라고 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수강생이 제가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게 하는 건 사실 여러분이 노력하고 강사도 같이 노력하고 이게 잘 맞아야지만 그렇죠? 터집니다. 그래서 까랑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난이도는 국가직과 약간 쉬워졌으나 저마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 최근 3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다소 어려워진 게 맞고 하지만 전체 10년에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전체 평균과는 큰 차이가 없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마찬가지다. 물론 최근 시험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 심취해서 희망으로 돌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발등을 찍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게 될 때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야 쉬운 것만 보게 됩니다. 이런 통계 오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락률이죠. 과락률은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카페 들락달락 거리시고 그 다음에 대형 학원에서 이제 모집하거나 마케팅용인데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 새로고침하고 있죠. 물론 심심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너무 역매여서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라고 할 때는 게임 많이 하셨죠. 조금 핸드폰 같은 것도 보시고 웹사이트도 보고 영화도 보고 싶고 했잖아. 근데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노는 것도 사람이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막상 시험이 끝나면 쉬라고 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래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안타깝게 과락 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속상해서 잠 못 잃을 거고 또 성적이 간당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딜락딜락딜락딜락딜락 하시고 또 심지어 점수가 잘 나와도 그래도 불안한 건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그 모든 걸 이제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생각 하시고요. 어차피 결과는 주사에 던져졌잖아. 너 나한테 협박하지 마. 몇 년 공부했으니까 선생님께 이제 마음 접으라고 접은다가 물어본다. 이런 거 저한테 안 통해요. 이제 진짜 시험 끝났으니까 잠깐은 좀 쉬세요. 열심히 공부하신 것만큼 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가면서 말씀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육장재력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보는 방법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빨간색 박스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오른쪽 파란색 점선의 박스는 우리 관련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 기준으로 2권이죠. 기출 루트 아까 육장재력학을 말씀드렸어요. 97번 문제 주변부를 보시면 우리 내년 시험 준비하시면 특히 좀 더 심화시키거나 확장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더 너무 제가 잘하겠다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리고 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업은 있잖아요. 한번 공부하시고 시험 전에 혹은 복습할 때 한번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교재를 공부하신다든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고위 공유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역학 문제가 계산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명문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설명문제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따 넘겨보시면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한번 보고 오세요. 그냥 간단히 공식만 놓은 문제잖아. 근데 사람들이 공식에 무슨 알레르기 거부가량이 있는지 이게 99단급 공식이거든요. 99단이야 99단 그냥. 그 정도 가장 기본식. 여러분 시험마다 특징이 있잖아. 토익도 마찬가지고 통역기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토익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시험마다 기본적으로 어떤 법칙과 규칙이 있잖아. 외워야 될 거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시킴에도 불구하고 얘도 아니오고 돌아가신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조금 더 밀어붙이고 강조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옥죄였으면 여러분 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다못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곡률입니다. 곡률은 부재 단면이 휘는 정도고요. 기호로는 밑에 보시면 카파란 기호를 많이 써요. 확장해서 보시면 곡률 반경을 로라고 부르는데 증명하고 설명되진 않을게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반비례한다. 밑에 분모의 틈은 반비례한다. 분자의 틈은 비례한다.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휜강성 이하이에는 반비례하고 무모의 틈은 비례한다. 합쳐서 공식이 이하이분의 M이죠. 이 식은 나중에 구조물에 어디에 들어가요? 변이 파트에 공역보에도 똑같이 쓰이는 이하이분의 M이죠. 이하이분의 M. 그렇죠. 분자부터 보게 되면 모멘트에는 뭐한다? 비례하고 분모에는 탄성계수 2죠. 반비례하고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에 i에도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하이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휘강성이라고 부릅니다. 휘강성. 합쳐서 강성은 강성인데 휘모멘트에 의한 강성. 그냥 이거 묻는 문제입니다. 물론 밑에 해설 나와있지만 문제 다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휘모멘트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까? 아니잖아 여기 보시면 비례한다가 나와있죠. 얘가 아니라 비례한다. 정답은 뭐 가볍게 1번이 나온거죠. 공열반경은 로죠. 반비례한다. 역수관계 있고 탄성계수 2에도 반비례한다. 단면 2차 모멘트도 뭐한다? 반비례한다. 휘강성 이하이에도 뭐한다? 반비례한다. 보기 5번으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되죠. 요정도급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 기출문제 넣어놨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소스로 이용되는 문제라서 제가 똑같은 문제 찾을 수 없지만 97번 보시면요. 경기특채문제죠. 너 특채라고 안하고 서울시라고 안하고 7급문제나 안하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응? 내가 아까도 여러분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난 내가 반성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더 강하게 호소하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마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공료방경 로자는 요게 R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에요 요거. 뒤집어 써줘야 되니까 M분의 2아이죠. 또 모르죠. 내년 시험 문제. 공료방경 R은 탄성계수에 비례한다. 단면 2차 모멘트에 비례한다. 모멘트에 반비례한다. 뭐 이 정도 모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2번은 2장 정정부 해석에 휘몸 모멘트 단면역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였나? 아마 걔도 휘몸 모멘트에 크게 구하는 문제인데 6번은 약간 응용하는 문제여서 B형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대놓고 묻는 문제니까 제가 A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제에 해당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보통은 단순 버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캔텔프로 나왔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 표를 제가 두 번 해놨어요. 밑에 보시면요 직관적인 방법 실제 시험장에서는 혹은 대답 전공자 이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학교에서 쓰는 거 전형적인 FN풀이 방법이죠. 서술 시험을 쓴다 아니면 사실 교재 쓰면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면 장엄하죠. 이것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왼쪽을 많이 풉니다. 저는 왼쪽 풀이 방법을 주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빛점의 힘을 이것들 구하기 위해서 문제 봐주시고요. 확대해 볼까요? 빛점을 절단 후 한쪽에 대해서 자유물체를 그리고 평형 방정식 보통 시그마 모멘트는 0이란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휜 모멘트 단면력을 크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왼쪽은 초급자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A점이 고정단 지점이잖아. 이 고정단 지점은 숨겨진 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발력이 있을 수 있고요. 모멘트 발력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평 발력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왼쪽을 가지고 구조물에 평형 방정식으로 단면력을 구하려면 이 발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죠. 하지만 오른쪽은 숨겨진 힘이 없습니다. 자 여기 등분파 중 숨겨진 힘이 아니죠. 모멘트 외력 숨겨진 힘이 아닙니다. 대놓고 그려져 있죠. 크기도 얼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오른쪽을 구하는 게 맞고요. 굳이 왼쪽을 구할 거라고 하면 발력부터 구해야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할 때는요. 힘 모멘트 방향에 플러스 방향을 먼저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끼리입니다. 제가 수업 때 여기다 이렇게 우리 용빈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사람을 그려주시고 모멘트는 사랑합니다. 왼쪽에서는 시계 오른쪽에서는 반시계가 플러스입니다. 무슨 얘기라고 하면 자 등분파 중부터 모멘트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등분파 중은 집중하 중에다가 팔길이 곱해줘야 되는 거죠. 집중하 중은 등분파 중에 면적에 해당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죠. 높이 곱하기 밑변 할까요? 20 곱하기 4 도심은 무게중심이고요. 가운데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전체 길이 4미터의 절반이니까 2분의 4가 되겠죠. 모멘트는 이 둘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크기가 얼마냐면 얘에다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식 그대로 써놨습니다. 가끔 보면 푸어가 왜 마이너스냐고 묻는데 마이너스는 얘랑 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하나 더 있죠. 모멘트 외력은 반시계입니다. 아까 제가 반시계 플러스라고 말씀해주셨죠. 방향이 서로 일치하니까 플러스 500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 간혹 아주 가끔 모멘트에도 8길이 곱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멘트에는 8길이 곱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플러스 340이다. 정모멘트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오른쪽에 FM들에도 문제 풀어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육장 재력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유사하죠? 그럼에도 1번은 A형 3번은 B형을 분류한 이유는 제가 문제의 용을 분류할 때는 생각보다 꼼꼼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풀 수 있는 정도 수업 때 강조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간혹 혼자 공부하시거나 교재만 보신 분들은 아니 나는 A형인데 쟤네 왜 B형이래 B형인데 왜 A형이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 때 강조한 부분들 혹은 기출 정도 기출율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3번 문제 읽어보시고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죠. 비틀림입니다. 이번에는 비틀림 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밑에 공식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틀림 각은 파이라고 기호를 쓰고 있고요. 공식이 GIP분의 TL입니다. 분모부터 보게 되면 전단 탄성 개수 G에는 반비례하고 극한성 모멘트죠. 극한성 모멘트 IP에도 반비례 비틀림 모멘트 비틀림 역 T에는 비례 그 다음에 길이에도 뭐한다?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1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GIP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성 강성토는 L분의 GIP예요. 강성 얘는 비틀림이니까 비틀림 강성이죠. 얘는 반비례한다. 이 사실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밑에 해설 나와있지만 문제 다시 한번 보고 나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비틀림 모멘트에는 비례한다. T에는 비례한다. 길이에도 비례한다. L에도 비례한다. 극한성 모멘트 반비례한다. 우리 극한성 모멘트는 IP 맞죠? 비틀림 강성 GIP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얘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죠. 이 정도 문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로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관련 기출문제 162번입니다. 오늘 해설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자고 표기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교재 제가 필수는 뭐라고 소개놨냐면 시험 전에 그 부분만 회독하고 들어가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출문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수강하고 있다 보니까 공기업, 7급 구급 다 듣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회독하려고 제가 필수문제를 빼놨습니다. 필수문제 번호고요. 220번이거든요. 이런 문제 엄청 많아요. 13번 지방지 7급 문제 문제용은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보시면 회전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만 한번 읽어봤더라고 하면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했냐면 물론 밑에 해서 있습니다. G T L 그런데 G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G 구하는 방법은 재력각에서 일렉트릭은 지금은 그냥 소개만 할게요. 포화성비도 IP는 32입니다. 이것만 대입해서 푸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 식이 이 한 문제를 끝나느냐? 아니야. 이런 식들은 다른 문제도 계속 인용이 돼. 그러니까 쓰이고 쓰이고 또 쓰이고 또 쓰이고 구구단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재생산하는 문제가 응용육학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소재에 해당하는 필수식을 당연히 외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4장 트러스 해석에 영부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빈출이죠. 빈출은 자주 기출된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자는 잘 못 맞춥니다. 내가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가끔 영부제 물을 때 영부제 구하는 방법을 올라트리는 게 아니라 영부제는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연습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을 풀 수가 없어. 그 부분을 극복한 분들은 가끔 영부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반대로 초급자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부제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예상 발력 방향을 먼저 잡아주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력이 전부 다 하향력이니까 발력은 이렇게 사향력을 그려주시고 영부제를 구할 때는 절점에 절점은 위에 있는 U1, U2, U3 밑에 있는 L0, L1, L2, L3, L4가 절점입니다. 절점에 붙어있는 부제 그 다음에 외력 그 다음에 발력을 포함해서 가장 적은 것부터 확인하는 거야.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두 개짜리 한 개짜리는 없고요. 두 개짜리, 세 개짜리인데 현재는 두 개짜리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45번 문제 제가 이따 소개 잠깐 드릴 텐데 여기 A점 보시면 얜 두 개 맞죠? 이거부터 먼저 본다는 얘기야. 지금은 두 개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개짜리부터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개짜리면 얘 왜 세 개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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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죠. 또 어디가 될까 여기 세 개짜리라고 표시했고 빨리 찾아보세요. U2도 세 개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개 그죠? 또 어디가 세 갤까? L3도 세 개 모든 점을 다 확인해야 돼. 가끔 점 확인하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특합하다. 그 다음에 L4도 세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에다가 반려까지 포함해서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 0부제가 되느냐? 제가 수업 때 자음 모음 아세요? 자음 모음 갑자기 국어에게서 깜짝 놀라셨죠? 자음 모음 자음에 시옷 사 그 다음에 모음에 뭐 아 어 그 다음에 오 우 언제 0부제냐면요. 나란한 두 부제와 그렇지 않은 한 부제일 때 그렇지 않은 한 부제가 0부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나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일자로 있다는 얘기 일자 여기 절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한 부제는 얘를 가리킵니다. 얘가 0부제 마찬가지입니다. 나란한 두 부제와 그렇지 않은 한 부제 0부제 나란한 두 부제와 그렇지 않은 한 부제 0부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4부제 거 이게 나란한 두 부제와 그렇죠? 그렇지 않은 한 부제 0부제 마찬가지로 나란한 두 부제와 그렇지 않은 한 부제 0부제 자 그러면 말씀드려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부터 나란한 두 부재 있어요? 예예예 아무리 봐도 나란한 부재가 없잖아 일자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앞으로 나란히 이런 부재 없다는 얘기야 그럼 유튜브 보도록 할까요? 나란한 두 부재 있나요? 어? 전 찾았어요 어떤 게 나란한 두 부재예요? 여기 두 개가 나란한 부재 그렇잖아요 이 한 부재는 0부재다 하나 찾았고 또 이번에 또 나란한 두 부재 여기다 아까 L3 나란한 두 부재 찾으셨나요? 음 나는 찾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나란한 두 부재가 나란한 두 부재 그렇잖아요 한 부재 0부재 이렇게 L4는 나란한 두 부재가 없죠? 끝난 거죠 나머지 부재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개짜리 끝났으니까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확장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인데 네 개짜리는 이런 쪽으로 0부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언제 0부재가 되느냐? 이런 경우요 이렇게 지그재가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란한 두 부재와 그렇잖아요 한 부재 0부재가 되면서 밑에는 이게 원래는 4개짜리였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0부재 되면서 세 개짜리 중에서 나란한 두 부재 그렇잖아요 한 부재 이렇게 이 경우 말고는 이론적으로 0부재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0부재 안 된다 또 여기도 0부재 될 수가 없죠 간혹 얘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 모양만 보고 숙제니까 그런데 얘는 밑에 외력이 있어 4개짜리가 되는 거고요 이 부재는 플러스 P가 됩니다 즉 0부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이거 세 개로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조금 아쉽고 내년 시험 준비할 때는 꼭 맞춰주세요 이게 약이 될 겁니다 오른쪽에 관련된 기출문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4장 우리 트러스 해석의 45번 문제 주변부고요 필수 문제는 131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국가시 9급 문제고 B형이죠 얘가 더 어려워 얘는 A형이고요 왜 얘는 B형이냐면 약간 요 부분이 내밀버스 스타일이죠 푸는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천천히 한번 도전해보세요 답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도전! 저는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마치도록 할게요 5번은 2장 정전 배석의 최대 헤모멘트의 발생 위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최대 헤모멘트의 발생 위치는 어디서 발생하나요? 아 맞죠 전단력의 크기가 0인 것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단력의 보호가 뒤바뀐 곳입니다 5번 문제는 밑에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봐봐 야 항민님! 항민아 너 이상한 거 아니니? 이렇게 복잡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A형이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파란색 점선 박스에 관련된 기출문제죠 71번입니다 2장 정전 배석이 71번 또 필수라고 표기되어 있죠 40번입니다 12년도 경북교육청 9번 문제고요 또 얘기하지만 너 교육청 안 간다고 문제 버리고 서울시 버리고 다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나 더 이상 양보 못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이 복잡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A형이다? 이유는 봐봐 다음 피해 넘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발표할 것 같아서 제가 담아왔는데 제가 수업 때 시잘단 시험에 잘라놓은 단면역으로 추려주고요 그 중에 몇 개 안 추립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박스로 중요한 번 뽑아놓는데 그 중 20번입니다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단순부에 등변 분포하중이 지금 제외되고 있죠? 이때 반력과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대의 모멘트의 발생 위치와 크기는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신 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 반력과 할 줄 몰라서 여러분한테 기억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구구단 717, 724, 7321 이거 70 더하면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너 근데 7단 외우죠? 왜? 수학 문제 풀려면 응용하려면 이 기본 바탕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정도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두드리개 하는 것처럼 괜히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잘하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외우고 버리라고 하는 건 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건 하고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반력은 그래서 6분의 오메가 L이고요 오른쪽 반력은 얼마냐면 3분의 오메가 L 최대의 몸에 대해 발생 위치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루트 3분의 L이고요 크기는 얼마냐면 이 크기죠? 위치에서 크기는 9루트 3분의 오메가 L의 제곱입니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 공교롭게도 이 문제는 처짐이나 다른 분의 공역보에 또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면 두루두루 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 나한테 이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이상하고요 몰랐다고 그건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풀이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얘는 오메가 L입니다 그렇죠?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 L이다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왼쪽 반력이 원래는 시잘 반 시험에 달려오는 반력 시잘 단 시험에 달려오는 단면역에 의하면 6분의 오메가 L이지만 얘는 L이 하나 더 붙어서 L의 제곱입니다 거리 X를 좀 길게 그려볼게요 거리 X에서 전단력 0이 되는 곳이잖아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A점의 수직 반력에다가 이거 면적 빼주는 거 아시죠? 서로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왼쪽 수직 반력은 6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X 높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 기울기 밑변 분의 높이 계산하면 L분의 오메가 L 그러니까 기울기는 오메가 거리는 X니까 이렇게 됩니다 검산해 보면 X가 0일 때 0 X가 L일 때 오메가 L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은 2분의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가 오메가 X가 되겠죠 서로 빼주면 된다 이 관련된 식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정리된 식은 이 식이 되고 플레임 엄청나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그래서 넘겨서 X 루트 씌우게 되면 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구하는 건 초자야 초자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부는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고를 그리기 위해서 공부해보되 실제 시험장에서는 딱 눈에 보여야 됩니다 5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2장 정정부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번 문제와 거의 유사하지만 2번 문제는 A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B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2번 문제는 간단한 캔틀를 보고요 응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번은 계산자 조금 복잡하고 내밀 부호에다가 약간의 응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B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시면 B점과 C점에 휴무의 때 절대값이 갔대요 절대값은 부호를 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B점의 휴무멘트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서 더 보게 되면 B점의 휴무멘트는 A점의 집중 과정에다가 팔길이 A, B를 곱해주면 되겠죠 X 이렇게 해서 정모멘트일까요? 분멘멘트일까요? 제가 아까 요게 정모멘트일까요? 요게 정모멘트라고 말씀드렸고 왼쪽에서는 시계방향이 플러스인데 반시계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C점의 휴무멘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눈에 보이나요? D점의 수직발력을 먼저 구하고 마찬가지로 C점의 휴무멘트는 팔길이 C, D를 곱해서 휴무멘트를 계산하면 되겠죠 부호도 보도록 할까요? 제가 요렇게 사랑합니다 얘가 플러스인데 오른쪽에서는 요 반시계가 플러스죠 일치하니까 플러스라고 부호를 표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는 끝났으니까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서 시선을 자 R, D를 가정하고 R, D 구하는 방법은 우리 B점에서 휴무멘트 평형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반력을 구할 땐 구점을 전체에 대해서 식을 쓰는 거예요 아까는 단면역이니까 한쪽만 취한 거고요 초급자분도 주의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P 곱하기 8길이 반시계 그 다음에 3P 곱하기 8길이 시계 그 다음에 R, D 곱하기 9m 반시계죠 이걸 그대로 시계방을 플러스로 적어놓고 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P, X 맞나요? 3P 곱하기 6 마이너스 R, D 곱하기 뭐다? 9는 0이다 우리가 구하려는 건 R, D니까 마이너스 R, D를 반대편 넘겨놓고 9를 나눠주게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그럼 P점의 이모멘트는 아까 제가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P에다가 부호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썼잖아요 여기 보시면 결과는 그래서 마이너스 P, X 아까 시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력에다가 8길이 그죠? 반력은 아까 여기 우측에 구했고 소개한 대로 그대로 구해보면 그죠? 그대로 옮겨 적은 거죠 여기다가 8길이만 3m 그죠? 그러면 9하고 3 약분하게 되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아까 같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이렇게 딱 써주시고 우리 초급자 먼저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 절대값이니까 요 마이너스는 떼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식을 다시 쓰면 P, X는 여기 3분의 18P 마이너스 P, X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여기 3P, X 마이너스 P, X를 넘겨주면 4P, X는 18P PP 소거하고 X는 4분의 18 답은 4.5m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풀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찍을 때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소수는 찍지 마, 소수 그쵸? 여기 보시면 보기 왼쪽에 봐주시고 여기 보시면 얘는 뭐 5, 3, 3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뭐 5, 8이니까 이렇게 뭐 얘는 5 곱하기 7이잖아 아이고 5 곱하기 7이죠? 내 말은 7자 들어간 거는 문제에서 7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아 얘는 5 곱하기 6이고 이런 건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응?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6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7장은 구조물의 변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구조물의 변이 파트면 전부 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유형은 B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업 때 익숙하게 풀였던 문제라는 얘기겠죠 발표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2권 기출로도 46번 문제 주변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15년도 국회사무축 9권 문제고요 동일하게 문제 유형은 B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 푸는 거 보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점에 처진 각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부재 중간이죠? 이 부분입니다 얘 구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때 뭐라고 했냐면 집중하중을 시점까지 평행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옮기면 얘는 4km 집중하중이 평행 이동하게 되면 모멘트가 만들어지는데 모멘트는 집중하중에다가 이동한 8길이 직각각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22지만 이렇습니다 그에 의해서 캔틀러브 AC의 처진 각 구하는 공식을 쓰시면 돼요 처진 각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해봐 6개고요 여러분들 얘가 기본 우리 구구단 공식이야 많다고 하면 제가 진짜 부끄러운데 그러면 도대체 국사 공부는 어떻게 해요? 영어 복화는 어떻게 외우고 있는 거고 있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세타 C는 공식만 나열해보면 집중하중에 의해서는 구하는 공식이 2i분의 pl의 제곱 그 다음에 모멘트에 의해서는 2i분의 ml입니다 이게 각각 지금 2개씩 쓴 거고요 다 합쳐서 6개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밑에 보시면 옮겨 적었습니다 해설지 보시면 p 대신 4 길이는 이 길이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5의 제곱 이거 써준 거고요 모멘트 그대로 썼고요 l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연습했다고 하면 제가 원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물론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의 머리를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B점이 쳐진가 어떻게 구하실래요? B점이 쳐진가? 똑같죠? 옮겨서 80 모멘트는 이렇게 그려주시고 80 곱하기 2죠 맞나요? 아까 한 번 더 복잡한 차이를 써보도록 할까요? 세타 B는 구하는 공식이 2 2i분의 pl의 제곱 더하기 2i분의 ml이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러죠 여기 아까 여기 2i잖아 이 길이 킨틀러브 이 부분에 흉강성 2i 그러니까 이 i 대신 뭐로 바꿔줘야 된다? 2i i 대신 뭐로 바꿔준다? 나머지는 그냥 숫자 대입하는 겁니다 같이 한 번 보도록 할까요? 밑에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똑같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뭐 차이점 없으니까 여러분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2i분은 얼마냐면 642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공역부는 물론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 연습한다고 하면 푸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뭐 단순하게 실제 시험장에서 푼다고 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공역부를 씁니다 하지만 공역부를 써야 될 때 쓰는 거지 아무데나 공역부를 문제를 푼다고 하면 멋은 있어 보이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업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처진값 구하는 문제잖아 처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여기 숫자만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공역부는 이거 공역부로 처진구한다고 해보세요 한 번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특화된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토익은 토익 탭스는 탭스 맞죠? 토목기사는 토목기사 기사는 기사마다 특징이 있잖아 특징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모는 공모의 특징이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육장재력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력학에 관련된 문제가 오래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는 국가직에 나왔고 사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또한 설명 문제라고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답이 사실은 정형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답이라는 얘기야 같이 한 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시험을 한 생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점의 전달 능력은 0이다 A점은 상단에 있죠? 우선 읽어봅시다 2번 A점과 시점의 휘목력의 절대값은 같다 요점과 요점이죠? 3번 집중하진 크기가 2배가 되는 경우 여기서 이제 멘탈 털렸겠다 그죠? 시점의 휘목력의 크기는 2배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시점은 요점이죠? 4번 B점에서 전달 능력과 휘목력이 모두 최대가 된다 어? B점은 중립축인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다고 하면 우리 중립축에서 휘목력은 크기 얼마다? 0이다 사실은 익숙한 문제예요 좀 미안하지만 밑에 보시면 주어진 구조물에 대한 전형적인 전달 능력선도 SFD와 휘목력선도 BMD를 그렸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전달 능력도와 휘목력도를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이 정도는 사전에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경우는 전달력이 0이 아닌 경우 휘목력도 0이 아닌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크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주입됐다는 얘기잖아 전달력이나 모멘트의 크기가 없다고 하면 얘네들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전달 능력선도는 어떻게 그리냐면 2차 포물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칼 가지고 여기 네모난 햄 썰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칼 들어갈 때, 칼이 맞닿을 때 마찰, 칼과 햄의 어떤 마찰력이 전달력으로 보면 되는데 없죠, 그는 처음에 칼이 햄을 절반 정도 썰었을 때 그때 전달력이 최대가 되다가 마지막 빠져나갈 때는 이미 다 2등분 됐으니까 0으로 됩니다 2차 포물선이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목력도는 이렇게 정모멘트 받는다고 하면 위쪽은 앞쪽, 아래쪽은 인장이 전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2추에서는 0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험 직전에도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이 특징을 갖고 본다고 하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1번 A점의 전달 능력은 뭐다? 0이다 A점의 전달 능력은 여기 상단이잖아 저는 0 맞네 어디도 0이에요 또, C점도 0이죠 보기 1번은 가볍게 맞다, 참 이렇게 볼 수 있고 보기 2번 A점과 C점의 희목력의 절대값은 같다 위쪽은 앞쪽, 아래쪽은 인장이지만 중지측에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 크기 같다는 얘기죠 동행 삼각형,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2번도 맞고 3번, 집중하진 크기가 2배가 되는 경우 C점의 희망력 크기는 2배 된다 얘 구하는 공식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재력학에서 단면계수 이용한다고 하면 단면계수 Z분의 M 단면계수는 6분의 BH 제곱이죠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이 모멘트가 2배가 된다 P가 2배가 됐다는 얘기는 모멘트도 이렇게 2배로 커준다는 얘기잖아 이게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크기가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되면서 얘도 2배가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3번도 맞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빛점의 전달 능력이 최대이고 빛점의 전달 능력이 최대가 되고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빛점의 희망력이 최대가 된다? 아니죠 희망력은 뭐다? 항상 0이다 희망력은 0이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거 틀리신 분들은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 내년에 나 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유튜브 영상 국가식 한번 찾아보세요 국가식에도 있어 이거 이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저랑은 약속해 주세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 갖고 이 강좌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계속 꾸준히 노크해 주세요 조금 더 욕심내 봅시다 A점과 B점과 C점의 응력 상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점은 아까 요점이고요 왼쪽 봐주시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요게 A점이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A점의 전달 능력은 없습니다 그죠? 힘응력은 있는데 인장의 압축이에요? 압축 압축이라는 얘기는 요렇게 눌러준다는 얘기죠 되죠? 자 이번에는 시점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시점은 요점이고요 이 부분이죠 특점을 보면 전달 능력은요 인장응력이죠 전달 능력은 없고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치 없이 얘가 올라오는데 그죠? 없으니까 이렇게 인장응력이 그려주죠 자 B점이 가장 어려운데 B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B점은 어떻게 됐을까? B점을 보시면 전달 능력은 최대 그죠? 힘응력은 없죠? 그럼 전달 능력은 어떻게 좋을까? 전달 능력의 방향은 전달 능력과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달 능력이 플러스 전달 능력이잖아 국가지 가치 해설과 보시면 좋은데 플러스 전달 능력은 이렇게 그 얘기는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죠 양쪽에 세트로 시계 양쪽에 시계를 그려주시고 나머지 위아래 전달 능력은 알짬이 0이 되기 위해서 반시계 방향을 세트로 그려주시면 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국가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방지 문제는 국가지 해설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빈출입니다 8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2장 정정 배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약간의 응용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A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어디 떠오르는 문제 없나요 여러분들? 기초 공부할 때 떠오르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2장 정정 배석 32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 마찬가지로 필수 문제 표기되어 있죠 24번 20년 전 국가지 구급 B형 문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B형이에요 문제 읽어보시면 A점의 수직발력이 B점의 수직발력이 2배가 될 때 동음파 중에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기는 B씨를 위로 들어 올리고 A씨를 내려서 자유물추를 구해야겠죠? 자 설명된 부분이 오른쪽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을 들어서 외력이 9니까 정중앙에 있죠? 이 중앙이니까 반력은 절반씩 4.5 4.5 내린 부분 여기 캔틀버가 되겠죠? 4.5도 전달하고 동음파 정이죠 동음파 정으로 집중하시면 바꿔준다라고 하면 얘는 오메가 곱하기 면적이니까 3 이렇게 됩니다 A점의 수직발력이 여기 남아있는 B점의 수직발력의 몇 배다? 2배라고 했으니까 B점이 4.5니까 A점은 9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 R점이 0이다 시그마 V는 0을 써야겠죠? 여기 보시면 시그마 V는 0 위쪽을 플러스로 봤을 때 식을 정리해서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충분히 여러분이 음미하고 느꼈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문제는 훨씬 더 쉽죠 자 보시면 길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푸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똑같겠죠? 우측 들고 얘를 아래로 내리겠죠? 그 다음에 그 부분 있게 그려져 있죠? 위로 들고 내렸다 다만 차이점이 있더라고 하면 지금 그냥 이 X 구하는 거예요 이 X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시잘반 뭐 L분의 PB 공식 쓰여 상관없고요 그쵸? 아니면 그냥 우리 전형적으로 시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BC 구조물에서 시간 모멘트 C는 0이다 그러면 4km 곱하기 8길이는 시계 그 다음에 3km 곱하기 8길이는 반시계 다만 여기 8길이가 3하고 X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X는 몇 미터다? 정리해보면 1미터죠 간단한 문제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좀 아쉽지 않아 뜨끔하죠? 괜찮아요 혹시 또 다시 시험 준비하신다고 하면 집중해 주시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9번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10번도 마찬가지로 2장 정정배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A점에 수직발력 구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딱 보는 순간 답이 그냥 보여요 왜냐하면 13.5, 4.5 상향, 하향이 보기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13.5는 B점에 수직발력이 될 것 같고 상향이고요 A점은 13.5를 속하게 되면 크기는 4.5 하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 제차 내민보 자체의 반력의 크기나 어떤 방향이 전형적인 형태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풀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A점에 수직발력을 가정해 줘야 되는데 하향을 가정해 주도록 할게요 제가 왜 하향을 가정하냐면요 상향을 가정하면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다만 답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좀 귀찮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B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등병 분포 와중을 이게 푸는 방법이 집중과 과정을 바꿔서 팔길이 곱해주면 이게 시계방향 모멘트잖아 그러니까 회전에 대한 모멘트에 대한 알자임이 0이 되기 위해서 여기 B점에서는 좌측은 반시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하향 그래야지만 집중과정 곱해 팔길이 해서 반시계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가운데 B점에 수직발력이거든요 얘가 제일 커 이 형태 자체가 사실은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순간 답이 나왔다고 주저볼 던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 자 소개는 끝났으니까 우측 돌아가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말 나온 대로 그대로 끌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왜 하향을 가정했는지 아시겠죠 요렇게 아래 B점에서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쓴다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한쪽의 취에 대해서 구하는 거는 단면역 반력은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평형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그쵸 이 등분파중은 집중과정 바꿔줘야겠죠 바꿔주게 되면 그쵸 크기는 면적이니까 2분을 곱하기 밑변 3 높이는 등분파중의 크기 요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8길이 필요한데 이 8길은 어떻게 보여야겠어요 요 3미터의 무게중심 몇 대 몇이 오게 표축한 것으로부터 2대 1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정확하게 쓴다라고 하면 원래는 2 더하기 1분의 2가 되는데 보통 요거 3분의 2로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그냥 3 곱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자 소개는 끝났으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A점의 수익발력은 아래 곱하기 8길이 해서 반시계 얘는 약간 요거에다가 8길이 요거 해주시고 시계 그대로 적어놨잖아 이렇게 는 0이다 나머지는 뭐 식 넘겨서 푸는 거니까 구하면 4분의 18 답은 플러스 4.5가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4.5 아니 왜 정답이 플러스인데 왜 상향이 아니냐 가끔 생뚱맞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플러스의 의미는 최초 가정한 방향이 참이란 얘기야 참 맞다 그 얘기는 하향이 맞다 하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답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최초 가정한 방향이 거짓이다 요게 아니라 상향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한테 가정할 때 나는 하향 가정했잖아 상향 가정하신 분들은 저랑 반대로 답이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야 그 얘기는 이 부호를 뒤집어서 결국 최종 결과는 하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8장 부정정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분배법 그 중에 길이 방향 분배법이고요 혹시 독학하시거나 교장만 보신 분들은 기존에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과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도 가끔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에 특화된 혹은 공기업 시험에 특화된 문제다 보니까 풀이 방법이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설 보시면서 따라가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왜 B형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문제 4는 패턴이 익숙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수업 때 강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또 발병할까봐 제가 데려왔습니다 129번이에요 8장 부정정해석에 129번 또 필수 문제네요 필수 323번입니다 19년도 서울시 7급이고요 서울시라고 안 풀면 그렇죠 7급이라고 안 풀고 A형에 해당합니다 플레이 멈춰놓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으면 세 번째 줄 수직응력비를 묻는 거니까 큰 차이점이 없죠 그렇죠 탄성계수는 1대 3 면적은 2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셨나요 앞에 있는 기출문제와 유일한 차이점은 이 문제는 합성 형태가 애워싸고 있죠 B부제가 A부제를 애워싸고 있다고 하면 아까 있는 그 기출문제를 읽어보시면 독립된 동선과 철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차이점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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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응력비를 묻고 있지만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는 힘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강성도에 비례합니다 축강성도 본배법 중 길이 방향은 본배법이고요 축강성도에 비례합니다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강성도는 L분의 길이분의 축강성 2A가 됩니다 2는 탄성계수 A는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KA 대 K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얘 구하는 방법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A부제 B부제 길이는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라고 그냥 적어주시고 탄성계수는 1대 3이니까 왼쪽은 1 오른쪽은 3 이번엔 면적이죠 면적은 2대 1 왼쪽은 2 오른쪽은 1 그러면 뭐 약분하고 약분하고 풀면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즉 PA 대 PB는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그러면 PA는 얼마가 되겠어요? 2 더하기 3분의 2P니까 5분의 2P PP는 물론 5분의 3P지만 2 더하기 3분의 3P는 5분의 5분의 3P다 자 응력비 고려하시니까 시그마 B분의 시그마 A입니다 자 응력 구하는 방법은 면적당 위잖아 면적당 힘 그러니까 PA P부터 먼저 써주면 얘는 5분의 2P 여기는 5분의 5분의 그죠? 근데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적이 아까 똑같은 게 아니라 2대 1이잖아 여기다가 2 여기다가 1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하고 계산하면 6 여기는 얼마예요? 2 계산하면 3분의 1입니다 계산을 제가 얼른 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제 말은 지금 이거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기억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순한 기출을 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 기출문제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읽어보면요 응력 B를 묻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시그마 C 시그마 B C는 뭐냐면 구리, 커프 S는 스틸 우리 철에 해당합니다 제가 한번 표기해볼게요 면적비는 몇 대 몇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면적비 강체의 단면적은 200 그 다음에 동선 동선의 단면적은 100 똑같잖아 여기 보면 강성도 B 그쵸? 여기는 구리 동선 동선 그 다음에 얘는 철선 그쵸? 그대로 쓴 거야 탄성계속 여기 밑에 나와있죠 원래는 이거 쓸 필요 없는데 제가 그냥 써드린 거고 여기 면적 아까 200 공격기 몇 대 몇 나오냐면 1대 1이 나옵니다 아 교수님이 1대 1을 주신 거죠 1대 1 이때 주어야 할 게 있는데 한 개를 추정했던 한 개 이 두 개를 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계산한 거야 1대 1 그러니까 1대 1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30이니까 각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W니까 10 여기도 얼마 10 여기도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응력 B 구한다 응력은 면적당 힘이니까 면적당 힘 면적당 힘 그쵸? 힘 아까 10 똑같잖아 10 써주시고 면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면적은 아까 얼마라고 하냐면 문제 보시면 얘는 200 동선은 200 그 다음에 철선 얼마? 100 동선은 200 철선은 100 그러면 50 100 그쵸? 비율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다? 2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한번 풀었으니까 제가 윤곽만 잡아드린 거고요 천천히 풀어보시고 아니 가끔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선이 2개인데 왜 하나만 계산하냐 2개 계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힘도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2배가 돼 힘도 2배가 되고요 면적도 2배가 되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 풀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출을 풀어보는 거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제발 흔들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그냥 이게 약간 남한테 그렇게 막 차게 일을 잘 못하거든요 가능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했더니 자꾸 사람들이 흐지부지 흐지부지 방향을 잃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있으니까 연습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이게 뭐 끝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똑같은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2장 정정배석의 마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은 비용이고요 비용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이게 기출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강약 강약 조정했을 때 한 중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유형을 비용으로 뺐습니다 또 여러분이 발뺌할 수 없도록 제가 문제를 가져왔어요 볼게요 자 교재 2장 정정배석의 211번 문제고요 또 필수 표기되어 있죠 너 필수 문제는 풀어본 거야 여러분들 14년도 국가의 국은 문제고요 동일하게 제가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그죠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바뀐데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을 묻고 있죠 이게 더 어려워 왜냐하면 얘는 소수점 계산을 조금 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에 반해 이번 기출문제는 더 깔끔합니다 일단 깔끔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세요 자 밖에 무게가 60N이래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높이가 20cm 이 턱을 넘으려고 합니다 넘는다는 얘기는 넘는다 어딨냐 움직인다 넘는다는 얘기죠 얘는 전도된다야 전도 넘어간다 그래서 FM대로 식을 쓴다 FM 쓰지 않고 그냥 가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식이 일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토목 설계하고 다른 과목도 하잖아 그러니까 일정 어떤 규칙을 통해서 식을 만드는 걸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거 연습시키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다시 그렸어요 보시면 A점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비례로 하는데 이 밖에 반지름이 50cm입니다 제가 여기도 옮겨서 그려놨고요 턱이 20cm니까 나머지 이 높이가 이 길이가 30cm 그 다음에 얘는 우리 50, 30이면 삼각형 직각삼각형 5, 3, 4죠 50, 30, 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40이 됩니다 이렇게 길이를 구하는 이유는 A점에서 전도모멘트와 복원 모멘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는 나쁘네 전도모멘트 넘기는 건 얘가 A점에서 넘기는 전도모멘트겠죠 그러니까 P에다가 8길이는 이거 30cm 곱해주면 됩니다 P에다가 30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얘는 A점에서 반식이겠죠 마찬가지로 60에다가 40입니다 그래다 60에다가 40 이게 안전율 지금은 문제에서 안전율이 없지만 문제에서 안전율이 1이다, 2다 2다라고 하면 여기 2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넘어갔다고 했으니까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 P 구하려면 이 두 개 바꿔주시면 되죠 1 넣어주고 P 밖으로 빼주면 원래는 P 딱 써주시고 이렇게 30, 60, 40 이렇게 약분하면 2 80이죠 정확히 말하면 80보다 크다인데 문제 특성상 그냥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갖다라고 놓고 나서 정답을 80 뉴턴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형태고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이거 A점에서 구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구하면 이 A점의 접촉면에 힘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구하면 안 돼 반드시 우리 전도모멘트 구할 때는 A점에서 구해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 회전 중심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회전 중심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이 문제 제가 넘겨서 정지해 놓을게요 다시 한 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고 아 이거 풀고 제발 좀 풀어 봤으면 맞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엔 화이팅 해요 알겠습니다 13번 문제는 5장은 단면의 성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합성 단면의 중지식 위치를 구하는 문제고요 환산 단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시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전혀 풀 수 없냐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는 마찬가지 기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려왔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53번입니다 5장은 단면의 성질 기출 루트 53번이고요 15년도 9까지 9급 동일하게 시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합성 단면이고요 동일하게 하단으로부터 중지식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만약에 합성 단면이 아니라 합성 단면이 탄성계속 다르다는 얘기고요 조합 단면 형태 모양이 특이한 모양이야 일반적인 어떤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 경우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썩어볼까요 이렇게 자 식은 이렇게 된다 만약에 2개면 A1 더하기 A2인데 3개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분의 맞죠 A1 Y1 더하기 A2 Y2 더하기 A3 Y3 그죠 이렇게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된다 이때 꿀팁 드리면서 그냥 풀지 말고 A1과 A2와 A3는 비례로 처리하면 더 좋다 숫자가 작아지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합성 단면 어떻게 하냐 탄성계속 다르지 않냐 에이 내가 수업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여기다가 탄성계속만 반영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이렇게 그에 따라서 얘도 이렇게 그 외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글씨는 좀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A2 A3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기출노트에는 5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출시간에서 풀어드린 것 같은데 보시면 우선 단면적은 같습니다 단면적 전부 다 밑변 150 높이가 얼마예요? 100으로 전부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면적비는 전부 다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1이다 그러니까 얘는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탄성계속비인데 보시면 30, 10, 20이죠 30, 10, 20이다 공을 지우지 않아도 되고요 지워도 좋고 공 지운다고 하면 3대 1대 2다 그러니까 식을 다시 옮겨 적으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쭉 적어보면 3대 1대 1이니까 여기다가 3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개별 도심거리죠 도하기 1 곱하기 도하기 2 곱하기 도심이 됩니다 그럼 도심거리 어떻게 하냐? 각각의 중심에 있는 거니까 도심거리는 하단으로부터 하단에서부터 구하라고 나와있으니까 그죠? 이 곱이, 이 곱이, 이 곱이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곱이는 얼마예요? 100의 절반인 50 두 번째 이 곱이는 100만큼 가서 절반 50이 더 있는 거니까 150 세 번째는 200만큼 가서 50이 더 있는 거니까 250이죠 순차적으로 적어본다고 하면 50 150 250 누적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분모는 3 더하기 1 더하기 2는 6 위에 분자 계산하면 800 약분하면 3분의 400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수업 때 이거 할 때 꿀팁 알려주거든요 중리축 중리축은 제가 어디에 위치한다? 강한 쪽으로 이동한다? 토무스에서 똑같은 얘기해 주죠 약한 쪽으로 이동한다? 중리축은 강한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강한 쪽 탄성계수가 큰 쪽? 탄성계수가 작은 쪽? 자 내가 지우고 보여줄게요 자 탄성계수가 어디가 커요? 지금 봤더니 중심을 기점으로 봤을 때 중앙을 기점으로 봤을 때 탄성계수가 얘는 가운데는 10이고 여기는 20 여기는 30이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전체 높이는 300이잖아 만약에 정중앙이다라고 하면 300이 아니라 300의 절반인 얼마예요? 150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다 3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딱 절반일 때는 3분의 450이잖아 약분하면 150이니까 그죠? 3분의 450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답은 작아야겠지 왜? 여기가 짧아진다 이쪽으로 붙는다고 이렇게 강한 쪽으로 붙는다고 이렇게 3분의 45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걸 풀고자시고 할 거 없이 난 이거부터 체크해 답은 그냥 1분이야 재수없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재수없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응? 알겠죠? 자 그러면 얘기는 끝났으니까 실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야 이 문제는 당연히 더 어려워 시간 쫄리면 못 풀지 그런데 찍을 수는 있지 왜냐면 물론 찍는 건 확률이니까 하나라도 찍기는 어려워도 전체 높이를 봐봐 전체 높이가 50 500 50 600이잖아 600은 전체 높이가 600 아 절반은 중앙은 300인데 하단으로부터 거리니까 하우플렌즈죠 딱 절반 나누면 얼마예요? 절반 나누면 600의 절반이니까 300 본문과 7이니까 그죠? 본문과 7로 계산하면 300은 7분의 얼마다? 2,100 그럼 정답은 7분의 2,10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큰 쪽으로 붙는다고 했는데 탄성 계수가 얘는 40이야 얘는 10이고 얘는 20이고 자 점점 밑이 커지니까 가까운 쪽 밑으로 내려가야겠지 이거보다? 크다? 작다? 작다 다음은 이 둘 중에 하나 찍어야겠죠 응? 평소에 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찍어도 농담이에요 맞힐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완전한 정답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대다수는 찍었을 것 같아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얘기야 응?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게 내가 거신 말이고 푸는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구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한 문제 풀어드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비례식부터 먼저 구하고 탄성 계수가 이 C부터 보면 여기 40 그 다음에 20 10 40, 20, 10 여기 40 20, 10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면적은 250 잘 봐 20, 500 250 면적 다 같아 그래서 교수님이 자기 나름대로는 당신 혼자 기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1대 1대 1 약분하면 4대 2대 1 그러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분에 4 곱하기 도심거리 2 곱하기 도심거리 1 곱하기 도심거리 각각의 도심거리 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보여 볼까요? 가운데 딱 점을 찍고 가운데 점을 딱 찍고 가운데 점을 딱 찍고 이 거리 그 다음에 이 거리 그 다음에 이 거리죠 첫 번째는 50의 절반이니까 25 두 번째는 50만큼 가서 500의 절반을 더해줄 테니까 300 마지막은 50에다가 500을 더하고 50의 절반을 더해주니까 얼마에 그러면 575죠 그래서 25 300 575 계산도 더럽네요 7분의 1275가 이 문제의 정답 시형입니다 시형에 걸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0%의 확률은 갖고 들어가라 이게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4번 문제는 7장 구조문의 변이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문제는요 2권 기출노트에 167번에 관련된 문제고요 167번 168번 또한 최근 최근 기출문제와도 유사합니다 이 문제가 시형도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정 내공이 쌓이게 되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이 문제 푼다고 해서 이 비슷한 문제를 마칠 거라는 보장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해설 강좌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공부할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구조문의 변이를 구한다고 해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이죠 답부터 보도록 할까요? 답은 가상일법인데 여러분 대다수가 가상일법을 모를 것 같아요 가상일법은 단위하중법 단위 변이법은 아니고 있고요 조금 내용이 무겁습니다 뒤에 계속 읽어보면 보처짐에 관한 미분방정식의 적분과 경계적분을 이용해서 변이를 구한다 사실은 가상일리법은 모를 수 있지만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적분과 경계적분을 이용해 변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론 때 베이직 이론 때 보통 문제 이거 설명하면 이런 정리해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경험은 167번 문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몇 번과 관련이 있냐면요 1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 이거 1번 흰강성 EI가 일정할 때 모멘트 방정식은 EI 이 표현은 뭐냐면 얘 공렬 카파를 뜻해 아까 1번 문제에서도 있었죠 두 번 적분한다 그래서 얘 이름이 이중적분법이야 이중적분법 또는 그냥 미분방정식법이라고 불러요 맞는 보기로 등장을 했죠 지금 이 보기입니다 13번 문제 잠깐 왼쪽 거 봐보세요 가상위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중적분법 혹은 뭐 그냥 미분방정식법 그렇죠 적분과 경계적구를 이용해서 변이를 구한다 이건 뭐 직접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외워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죠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 1번 모멘트 면접법은 처진 곡선의 기약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보의 변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이 뭐 그냥 사지 자체가 참이니까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공회법은 우리 공률도 EI분의 M도를 하중으로 보고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탄성하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다음에 보기 4번 카스토론중이 제2정리죠 변형 에너지는 작용하중에 대해서 하중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라운드죠 그때는 뭐가 나온다 변이가 나오게 되고요 변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반대로 하중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모멘트는 세타 P는 종고가 나옵니다 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예 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예 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예 예음 예 그렇죠 좀 어렵죠 이런 얘기는 168번에 나와 있으니까 여유 대신 보시고 초중급자는 다 건너 뛰세요 나중에 시험 전에 시험 직전에 최종 정리하면서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14번 문제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구장기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은 시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결코 시험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급은 거기다 맞춰야 되는 문제이고요 9급은 중상급자분들은 가나안을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얘기는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단서는 마찬가지로 2장 기출로트에 기출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9장 기둥 66번 문제고요 저는 수업 때 타이틀을 이걸 온도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외력에 의해서 기둥이 작아올린다는 얘기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통일하게 문제 유형은 시험이 됩니다 자 돌아와서 원래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읽어보시면 온도상승에 의해서 작아올이 발생할 때 온도상승량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공식을 묻는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양당 고정 보니까 사실 여기가 이렇게 작업을 낼 거고 유효길을 봐주셔야 되는데 유효길은 얼마에요 2분의 1 초급자는 유효길의 개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유효길의 개수는 0.5죠 2분의 1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는 근간은 변일치법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온도상승에 의한 응력과 온도응력이죠 기둥의 자골 같다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온도가 상승하다가 기둥이 자골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 수업 때 시자리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정정력 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로 펴서 외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이거죠 오른쪽에 상단에 죄송합니다 뭐다 알파 델타 T E 좌구륭력 얘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고요 한번 같이 유도를 한번 해보면 해볼게요 구하는 방법은 자 좌구륭력 구하는 거 정의 시상 B 가늘고 긴 정도의 제곱 원주율 파이의 제곱 탄성 개수 2가 되는 거죠 자 분자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시상 B 가늘고 긴 정도는 정의가 가늘고는 회전 반경 기는 유효길이죠 이렇게 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모를 각각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회전 반경을 위로 올려주시면 식이 이렇게 된다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가능하면 여기까지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습해라 자주 쓰인다 보시면 쭉 가서 여기 있죠 자 이 두 개가 같다 아 계속 이어서 볼까요 유효길이만 달라지는데 유효길이 얼마다 2분의 유효길이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회전 반경 R인데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수업 때 정리를 해드리죠 시험 문제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이미 단면이 있는데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2루트 3분의 B나 2루트 3분의 H 둘 중 작은 거 원형은 4분의 D 이미 단면은 루트 A 2루트 A분의 I 이다 자 셋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될까요 보기를 보면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A A A A A A 그 얘기는 요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거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고대로 넣어주는 거죠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둘이 뭐한다 같다 그러면 탄성계수 여기 밑에 다시 한 번 적었으니까 2 쥐어버리고 델타 T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만 나눠주게 되면 이거죠 그렇다 사실 이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저는 보는 순간 이거 유효기래 숫자 2가 답을 결정짓고 분모에 들어가거든요 제곱이니까 분자로 올라가서 4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쵸 이건 제가 죄송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6번도 다를수냐 16번이 아니라 요거 기출문도 다를수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 문제를 만났다 정형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알파 델타 T 2인데 2는 어쩌고 약분 되거든요 쌍비 유효기리의 제곱 파이의 제곱 2 회전반경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2를 지워버리고 알파 델타 T 는 유효기리는 얼마 마찬가지로 양단 고정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파이의 제곱 곱하기 회전반경은 아까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원형 단면이니까 여기다가 4분의 뒤에 제곱 2다 그러면 정답은 한번 해볼까 제가 음 계급장 떼고 알파는 1이잖아 여기 1 델타 T도 100이니까 그냥 1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인데 여기 2미터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1 요것도 1 꼬락 다 지워지니까 요만 남고 요거만 남네 이러고 그쵸 정리해보면 그쵸 파이의 제곱 여기 4의 제곱은 D의 제곱이니까 T 지워버리면 노트 벗겨버리고 이렇게 요 패턴이 정답이니까 요게 정답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매끄럽게 문제를 푸는 건 궁극의 단계야 내 말은 얘를 목표로 자꾸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물론 초급자 중급자는 풀지 마시고 중급자 상급자분들 7급 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5번 문제 풀이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2장 정정부 해석의 절대 최대 히모메트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위치 구하는 문제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문제의용을 비용으로 판단한 이유는 이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 크기 구하는 건 어려워도 하중 2개짜리 위치 구하는 것 정도는 해보자고 라이트랑 베이직 공동적인 주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또 발표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기출로트죠 2장 정정부 해석의 173번입니다 또 필수라고 표기되어 있죠 80번 16년도 9까지 9급 동일하게 문제의 유형은 B형입니다 자 이 문제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보기를 보시면 얘 보기라도 복잡하지 계산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출문제는 더 간단합니다 자 한 번이라도 이게 이론을 공부하거나 아니 문제 풀어봤다라고 하면 월두앙투안한 보기도 있어 자 20미터면 절대 중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가운데 10미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5는 너무 짧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나는 왜 안 보였냐 여러분이 은하수서 미안한데 쫄아서 그래 긴장해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침착하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도 동공이 넓어지면서 시야가 넓어질 텐데 여러분이 긴장하다 보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혜버리는 거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3단계를 거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1단계 합력과 가까워진 거에 거리를 산정한다 자리 비켜 비켜 되죠 2단계는 발생 위치 산정 3단계는 크게 산정인데 지금은 위치 산정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끌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노트 한번 제가 끌어다 붙여보도록 합시다 짠 어디가 그렇죠 자 보시면요 절제체대 희모 밑에 발생 조건 및 발생 위치입니다 조건은 합력과 가까운 하중의 이등분점이 보의 중앙과 일치할 때야 잘 보세요 이등분점이 보의 중앙과 일치 발생 위치는 합력과 가까운 하중 거리 중 하중점 아래 가까운 하중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아니 항미님 항민아 항미씨 이거 뭐 몽몽의 소리냐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푸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단계 합력과 가까운 하중의 거리 산정할 때는 발형 정의를 쓰셔야 돼요 됐죠 이때 제가 두 개짜리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왼쪽에는 5 오른쪽은 10이죠 왼쪽은 5 오른쪽은 뭐다 10 자 발형 정의를 쓰기 위해서 회전 중심을 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큰 쪽 밑에서 쓰세요 큰 쪽 여기 큰 쪽 그렇죠 여기서 모멘트를 쓰시면 돼요 크기는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써볼까요 크기는 얼마예요 합력 R은 5 더하기 10이니까 15죠 5 더하기 10이죠 그렇습니다 자 발형 정의는 합력에 의한 모멘트와 불력에 의한 모멘트가 같다 이때 10을 쓰지 않는 이유는 통과하니까 그렇죠 8길이가 발생하지 않죠 식으로 써보면 합력 15 곱하기 8길이 여기 2죠 2는 불력에 의한 모멘트 P1이죠 5 곱하기 8길이 얼마다 6 그럼 계산하면 2는 얼마다 2m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단계 끝 사실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면 1단계 이게 구해지는 그 순간 이미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론처럼 증명을 한번 해보면 좀 복잡합니다 자 아까 이등분점이 보호의 중앙과 일치할 때 각관화중점 안에서 발생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에요 각관화중이 요거죠 왜 아까 거리가 2m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는 4m 여기가 2m는 여기가 더 가깝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등분점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이 거리를 제가 적어보면 하나가 아니라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 이등분점이니까 요 값의 2가 되는 거죠 요게 2등분점이죠 뭐랑 일치할 때 보호의 중앙과 일치할 때 중앙은 요 부분이죠 센터 이게 중앙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왼쪽도 2분의 1 오른쪽도 2분의 1 이때 어디서 발생한다 각관화중 밑에서 발생한다 요게 발생 위치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교롭게 얘는 요 거리 위치는 중앙에서 요 2분의 2가 더해지거나 중앙에서 2분의 2가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더해진 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니까 요렇게 빠진 건 요렇게 지금 빗점에서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L은 20 요거는 아까 2 정답은 9m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제가 수업 전에 이제 카페 통해서 질문 많이 받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계산하셔서 이거 물어봤거든요 왜 답이 9냐 11이 아니라 이거 물어봤는데 그분들 다 맞추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바라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파이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풀어봤고요 한 번데도 연습해 보시고 정형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스럽지만 24년 지방지계 크기 구하는 문제 3단계가 여러분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달고 왔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문제는 2장 정정부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의 유형은 B형으로 분리하고 있고요 정형화된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기출문제를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2권 기출루트 보시면 2장 정정부 해석 118번과 119번 주연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모든 파트에 녹아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비수강생은 별개를 보고요 수강생 분들은 딱 보는 순간 이거 푸는 방법이 떠올라야 돼요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를 왜 강조하냐면 그 문제를 바탕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응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푸는 방법은요 A점의 수직발력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죠 이 순간 그림을 보시면 A점과 등급화 중 이런 게 세가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면 이거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마 필기도 해드렸을 것 같고 그죠 얘 위치랑 크기인데 위치는 오메가분의 RA 크기는 2 오메가분의 RA의 직업이다 물론 제가 좀 있다가 이렇게 증명도 해드릴 건데 시험장에 증명하는 건 그렇죠 좀 그렇죠 이게 증명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시험마다 특화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특정 자표를 찍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응용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어 진짜 역할을 잘해 너가 만약에 나보다 잘하면 그냥 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특히 초급자분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여러분 발등이 찍는 거예요 저거 이거 15년 1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겪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초급자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건 보고 버리라는 건 버리고 풀라고 하는 건 풀고 그 약서만 잘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담만 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 보시면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RA 나와 있습니다 RA부터 먼저 구해야 되니까 시점에 대해서 모멘트평형 방정식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RA 곱하기 이거 8길이 10m겠죠 8 더하기 2 자 등분포화중은 집중화중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얘는 1 곱하기 8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길이죠 이 8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8의 절반에다가 2m를 더해주니까 2분의 8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 2km 더 곱하기 8길이 자 적었으니까 순차적으로 불러보면 자 RA 곱하기 8길이 이렇게 시계방향 모멘트 이의 반시계 이의 시계죠 그대로 다시 한 번 옮겨 적으면 우측 보시면 여기 적어놨습니다 RA 구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자 사실 이 순간 이미 정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얼마냐면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를 꽂혀서 바로 답으로 가는 게 맞는데 똥꼬집을 부리겠다고 하면 해볼게요 제가 자 우선 위치 전단력이 0이 있는 곳이죠 발생한다 그러니까 RA에다가 거리 그렇죠 X를 가정하면 그리고 RA에다가 이거 빠지는 거니까 오메가 X이겠죠 그래서 RA 오메가 X는 뭐다 0이다 X는 오메가 분의 RA다 제발 좀 기억해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되죠 최대 정모멘트는 SF도 제가 한 번 개략 그려놨는데 이 면적이 정모멘트의 왼쪽 하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변은 X 높이는 RA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얼마가 되겠어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B RA 그런데 X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오메가 분의 RA 그래서 요식이 이렇게 됩니다 할 말 없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번에 무조건 맞춰라 수업 들었는데 17번 틀리신 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맞춰주세요 개인적인 제 바람입니다 또한 큰 거 보면 큰 거 구하는 문제잖아 최대 제발 큰 거 구하는 문제는 제일 작은 건 빼고 찍어 여러분들 기본 중인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18번 문제는 육장 재력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스트레인 로제트 문제이고요 관련된 기출 문제는 231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요 내용이 좀 무게가 있어서 베이직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베이직 수업 들으신 분들 발뺌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좌측은 이런 부분이고요 우측은 관련된 기출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런 데프리를 해드렸다는 얘기겠죠 관련 내용을 한번 안 보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최종 결과죠 이게 변환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 초짜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격 9급 7급 수없이 많이 이걸 달아봤잖아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제가 세 번째 건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도가 중요한데 60도는 나오면 틀려라 45도는 다 맞춰라 보시면 결국 로제트를 붙이는 목적은 X측 방향의 변형률과 Y측 방향의 변형률 그 다음에 X, Y의 전단 변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X측 방향의 변형률은 이 A는 게이지 장비야 장비 측정 장비 변형률을 측정하는 장비 어떤 길이 변형량을 측정하는 장비라는 얘기야 그 결과가 A라는 얘기야 즉 X측에 붙어 있는 입수로 X는 그냥 입수로 A가 되는 거야 음 쉬운데 그러면 Y측에 있는 변형률은 Y측에 붙어 있는 게이지의 측정 결과 C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야 문제는 전단 변형률은 복잡한 변형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 식 쓰는 사람 누가 있느냐 결국 뭐냐 요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업 때 기억해라 이거 응용하는 문제 많이 나온다 그것도 많이 나온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가운데 두 배에서 나머지를 빼줘라 가운데는 요게 가운데가 되는 거고 가운데 붙어 있잖아 나머지는 이 두 개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나왔던 기출 문제는 사실 껌으로 문제를 쭉 넘어갔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좌하고 마음이 쫄리니까 시험 전체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건 어떻게 하느냐 자 X측 방향 변형률 똑같습니다 요게 X측 방향 변형 B겠죠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클났다 얘가 없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얘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직관의 두 측에 대한 수직 변형률 합은 뭐다? 같다 요렇게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구한다고 하면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입실론 A 더하기 입실론 C에서 누굴 빼주면 돼요?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단변형을 어떻게 구하느냐 순서 잘 기억해라 부등어 알죠? 부등어 크다 작다 요거 요거 부등어 요렇게 위에서부터 얘를 빼주는 거 요렇게 순서가 요렇게 C에서 A를 빼주면 된다 너 23년대에 나와서 맞추면 네 덕이에요 너가 잘한 거니까 네 그렇다 자 요건만 잘 기억했다고 하면 천하무적이다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날개 쪽에 문제 있지만 오른쪽에 크게 확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죠 자 231번 문제 또 필수 문제죠 여러분들 필수 좀 무시하지 마시고 내년에 필수 열심히 보실 것 같다 그죠? 똑같이 B형입니다 자 전담 변유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A는 50이고요 A는 50 B는 얼마냐면 60 C는 45래요 야 항민아 너 없는데 이때 진짜 싫어하여 15년도 시험 끝나고 나서 항민 선생님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여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왔습니까? 얘 각도 봐봐 얘 60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수업 때 얘기해주는데 로제트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는 어디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면 평행 이동해서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담 변유를 구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부등호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감마 X Y는 60에서 45를 빼니까 얼마다? 15 7급에서 가끔 이거 나오거든요 타우 X Y 구하라 타우는 뭐겠어 그냥 G 감마 X Y 전단 탄성 개수만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고 가끔 G가 없어 그럼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뭐 3번 문제에서 말한 거 이럴 때가 이것만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결국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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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야 알겠죠? 네 그렇다 자 돌아와서 이 문제 보는 순간 야 교수님이 숫자도 안 여서고 있어 쟤가 딱 보는 순간 가운데 내가 억울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너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빼주면 된다 두 개 다 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너가 굳이 증명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증명하는데 다는 안 하고 싶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은 6장 재료값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기초로서 보시면요 6장 재료값 56분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15년도 9까지 9분 문제죠 문제의 용은 시형이지만 이게 시형이 된 이유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A형과 B형 조금 더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를 밀린 거고요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두 번째 줄 지름이 줄어드는 값 기어로 쓴다고 하면 델타 D죠 자 변이 뭐 변형량 변형량이 변이죠 후환한 방법은 변형률에다가 원래 자기 길이죠 지름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형률을 뭐라고 부르냐 가로 방향의 변형이라 불러요 가로 변형렬 그러면 가로 방향 변형은 뭔데 우리 김밥 생각하시면 돼요 김밥에 햄이나 소시지 단무지가 들어가는 방향을 길이 방향 변형률 그에 반해서 그것을 자르는 방향 우리 칼 들어가는 방향 그것을 가로 방향 변형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름 변형 이 지름에 해당하는 것은 김밥의 길이에 해당할까요 김밥을 가로 지르는 가로 세로 가로가 아니에요 가로 지르는 가로 방향 변형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가로 방향 변형이겠죠 자 이와 같이 길이와 가로를 나누는 이유는 길이 방향 변형은 어떤 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가로 방향 변형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는 항상 마이너스도 포화성비죠 얘를 달고 다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슈론 x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길이 방향 변형열 얘가 문제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아까 제가 A, B, C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델타 L분의 L로 나뉜다던가 아니면 2분의 시그마 아니면 지금 이 문제 같은 2A분의 F로 나뉩니다 문제에 따라서 뭐 A형 B형 C형으로 나뉠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 조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000kN 탄성계수 포화성비 봤을 때 얘가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래는 이제 계급장 떼고 단위 맞출 필요는 없는데 공부도 할 겸 단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탄성계수입니다 문제 두 번째 우측 끝에 보시면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고요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센티미터와 킬로뉴턴을 바꿔주기 위해서 뉴턴과 킬로뉴턴은 몇 배 차이나요 1킬로뉴턴이 천뉴턴이죠 1킬로뉴턴이 천뉴턴 역으로 가는 거니까 10의 3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도 마찬가지죠 1cm가 1미리죠 아 10미리죠 죄송합니다 원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돼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여기 보시면 나누기 보이죠 나누기는 이걸 부호를 뒤집어줘야 돼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플러스 2승을 개선해주면 10의 마이너스 1승 즉 공을 하나 떼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아니라 잘못 썼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공 하나 떼준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 두 번째 순차적으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단순 대비 풀어보시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까 길이 방향 변형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포화성비도 0.25죠 4분의 1 지름이 4니까 딱 약분되면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답을 쏙 빼준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여기 보시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24년도 지방직 국가직 어때요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입니다 틀리지 말아주세요 자꾸 그만 버려 다 버리고 쉽게 가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시험은 1년에 한 번 밖에 없잖아 국가지 제외한다고 하면 한 번 시험 보는데 여러분들 그걸 얼렁 뜬다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꾸 쉬운 것만 택하는 걸 학원도 잘 알고 공통과도 마찬가지고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쉬운 걸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 뭐 닥쳤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 조금 아쉽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마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2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문제의 용은 D죠 제가 시험에 3대 천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이죠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관리가 세 번째인데 이 문제 봤을 때 사실 초급자 중급자는 아마 안 풀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중급자 이상이 되면서 이거 오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제는 모멘트 분배법까지는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직접 분배가 아니라 간접 분배야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벌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잘못 풀었어 답이 있었으면 그쵸 사실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답도 없다 그러면 시간도 버리고 스트레스가 날려버리고 정도 틀려버린 거죠 아마 대다수 70일을 찍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한다고 하면 시험 전체에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는 물론 기초에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8장 부정정 해석 다음 페이 준비했습니다 165번이에요 20년도 지방지 7급 문제죠 문제의 이용은 D형이고요 거의 유사합니다 푸는 방법이 나중에 여유되시는 분들은 시간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언급하진 않을게요 돌아와서 20번 문제입니다 자 모멘트 분배법 분배하는 곳이 밑점이고요 그죠? 분배하기 위해서 원단 그러니까 A점과 C점의 회전 강성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단이 지금처럼 고정이다 그러면 1분의 4 2i이고요 물론 얘도 고정이니까 1분의 4 2i 만약 신지나 눌러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우는 1분의 3 3 2i가 됩니다 지금은 1분의 4 2i겠죠 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게 이제 강성도고요 이게 분배율에 해당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분배율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강성도 그대로 1분의 4 2i 1분의 4 2i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길이와 9i 되어있지만 여기 9 2i죠 8i 되어있지만 8 2i입니다 즉 길이에다가 3m에다가 맞죠? 아까 4 2i에 4 2i 대신 9 2i 마찬가지로 길이 4에다가 대입해주면 12 2i 8 2i입니다 물론 이대로 분배율을 구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제 비례처링이 더 편합니다 이 아이 지워버리고 4로 역분하면 3 대 얼마다 2다 그러니까 분배율은 3 더하기 2분의 3 5분의 3 3 더하기 2분의 2 5분의 2가 됩니다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데 초급자 중급자는 풀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중상급자분들 전공자분들 좀 나는 살아있네 이분들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얼마냐면 5분의 3 분배율이 여기는 얼마다? 5분의 2 근데 보기 답답하고 불편하잖아 내 글씨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빗점에서 꺾어서 펴주면 돼요 이 부분을 쭉 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간접분배냐 왜 어렵냐 바로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차이점입니다 즉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여기 모멘트하종 제와되어 있잖아 얘는 그게 아니라 여기 하종이 제와되어 있어 그러니까 분배할 곳까지 하종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고정당 모멘트를 끌어는 방법이야 무슨 얘기냐 자 A, B로 봐주세요 이렇게 여기 빗점이 올라오는 연결부 이제 강절이잖아 이걸 고정당 지점을 가정하고 그대로 두는 거야 이렇게 이때 여기 모멘트 반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잘부 시험에 잘라는 부정정력이고요 대학에서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공자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고 8분의 PL 요게 8분의 PL입니다 대신 모멘트 분배법은 시계방향이 플러스거든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얘는 시계방향이니까 플러스 이 과정을 여기다 써준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0 얘는 뭐다? 플러스 30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30을 F로 가정을 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펴서 봤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F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F 그러니까 플러스 3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 B점은 고정이 아니에요 B점은 고정이 아니죠 그래서 죄였다 플러스다 학교에 다니때 교수님들이 보통 죄였다 플러스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죄였다는 얘기는 고정단을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다는 얘기는 뭐냐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F가 되는 거야 얘를 분배해줍니다 뭐에 따라서? 분배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원단이 고정이다 그러니까 얘를 분배율 2분의 1을 곱해서 절반을 전달한 거죠 최종 결과는 이 둘을 누적해서 더해주는 거야 내가 아까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고 얘기한 이유는 얘를 더해줄까 생각을 못했겠지 그래서 많이 틀린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0분의 마이너스 13 F F는 아까 3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터치만 한 거니까 그분들만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으으으 냄새나니까 피해가서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째 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아쉬운 게 분명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험 보고 나면 그렇잖아 시험 볼 때 풀어서 맞힌 것도 있고 찍어서 맞힌 것도 있고 그렇죠? 어쩌다 틀린 것도 있고 어쩌다 맞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을 끝나고 나면 좀 아쉽거든요 원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가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은 이미 제가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짜놨어요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서 여러분이 꾸준 노력한다고 하면 희망이로 돌리지 말고 최근에 몇 년이 되게 쉬웠던 거라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으니까 자꾸 깔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신다고 하면 24년도에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의심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수업 끝나서 마지막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험 보신 분들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계속 세서 맞지 마시고 노는 거 잊어버렸죠 그렇죠? 쉴 때는 좀 쉬세요 제가 국가직과 학교 중간에 그때 시험 전에 사전에 인사드리면서 시험 끝나고 나면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주는 마셨을 것 같은데 기분은 시원하지가 않았죠 그렇죠? 괜히 씁쓰름한 것 같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부족했을 거예요 같이 노력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